검은깨는 신장의 열독을 빼는 블랙푸드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보호하고 기력을 강화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약재로 활용하는 깨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탈모를 방지하고 흰머리를 검게 해주는 약재로 한의학에서는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깨중의 왕김자죠. 검은깨의 항당뇨, 탈모예방, 기억력 증진 효과는 바로 신장의 열독을 제거하는 효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검은깨는 전체 지방 중 80% 이상이 불포화 지방산이랍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뇌졸중과 심장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가 골고루 들어있는 편이라서 상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비타민 E나 인지질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서 피부건조와 가려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검은깨를 꾸준히 먹으면 가장 몸에 좋다고 해요. 한의학에서 흑임자라고 해서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흑임자는 신장 보호, 기력, 광화, 노화, 방지, 탈모, 방지, 흰머리를 검게 하는 약재로 활용합니다. 검은깨는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할 노인 건강식이랍니다. 본초 강목을 보면 흑임자죽이 나오는데요. 흑임자죽은 오장의 허선을 보호하고 기력을 더해주며 근육과 뼈를 굳게 한다고 본초 강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임자죽은 오장의 허선을 보호하고 기력을 더해주며 근육과 뼈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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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며 근육과 뼈